멸종 40년 만에 복원을 성공해 올해 방사한 따오기들이 첫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생존율을 판가름할 첫 겨울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이인데, 따오기들이 굶지 않도록 열선까지 깔아 지렁이를 풀어놓는 등 지극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꽁꽁 언땅 한켠에 있는 구덩이로 방사 따오기 3마리가 모였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쉬지 않고 먹습니다. 살아있는 지렁이가 먹입니다. 이른 아침 따오기 보건센터 직원들이 굶지 말라고 넣어줬습니다. 이런 구덩이가 모두 4개입니다. 방사 따오기가 잘 모이는 곳에 파서 수시로 지렁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얼지 않도록 구덩이 안쪽에 열선까지 깔았습니다. 따오기가 놀기 좋아하는 논습지도 얼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중 모터를 설치해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미꾸라지도 풀어줍니다. 따오기가 겨울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먹이입니다. 먹이가 우선 있어야만 겨울을 원활하게 날 수가 있고요. 기온은 사실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새한테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으로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할 뿐이지. 방사 따오기 생존율을 좌우할 첫 겨울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보내고 있습니다. 털 고르기 등 안정감을 느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0마리를 방사했는데 32마리가 자연에 적응해서 잘 살고 있고 6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나머지 두 마리는 부상 등으로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구조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구조를 강화해서 부상당한 따오기의 폐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